아끼는 내 차 사고팔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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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포드 몬데오 4세대 2.0 트렌드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10만 9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내 쪽도 살펴보시면 본내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도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5.15로 65% 정도 남았고요 사이드 미러 부터치 아주 살짝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도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이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6.78로 거의 90% 가까이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내부 공간 살펴보시고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0만 9천 8백 65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볼게요 패드 시프트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음성 인식 이용 가능하시고 핸즈프리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앞쪽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위쪽 볼게요 썬루프 있고요 네 작동 잘 되고요 그 앞쪽으로는 ECM 룸뮬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진 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내려와서 살펴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양쪽 다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오토 스탑 버튼, 전자식 파킹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바닥에는 코일매트 깔려 있고요 시가잭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 수납 공간 컵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룸 볼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있고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두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 룸 미션 투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를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와 함께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포드 몬데오 4세대 2.0 트렌드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